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사이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면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20에서 최대 10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경기와 강원 곳곳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오르고 강릉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5도, 부산은 24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